잘 사는 가구와 못 사는 가구의 소득 격차, 현 정부 들어서 계속 벌어지다가 4년 만에 이 격차가 줄었습니다. 이를 놓고 정부와 민간의 시각차가 크다고 합니다. 정광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정 기자, 이 3분기 소득 격차가 4년 만에 줄었는데 정부가 이 부분에 꽤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잘 사는 가구 소득을 못 사는 가구 소득으로 나눈 통계가 바로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이 배율인데요. 지난해 3분기 5.52배였는데 올 3분기에는 5.37배로 4년 만에 줄었습니다.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저소득 가구 소득 감소는 아픈 대목이었지만 분배 지표 5분이 배율이 줄어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또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.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소득 주도 성장, 포용 성장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. 정 기자,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게 사실 세금으로 매운 소득인데 너무 정부가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냐,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네, 통계를 보면 소득 하위 20% 가구의 지난 3분기 월평균 근로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.6% 줄었습니다. 반면 공적 이전 소득이라는 항목이 24% 늘어나면서 전체 처분 가능 소득은 4% 증가했는데요. 여기서 공적 이전 소득은 아동수당이나 실업급여, 국민연금 등을 의미합니다. 결과적으로 정부가 일부 지표 개선세로 어려운 경제 현실을 오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것도 그렇고 세금이나 보험료 등 반드시 내야 할 돈이 너무 많이 늘었다,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대출이자나 보험료, 세금 등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돈을 비소비 지출이라고 하는데요. 지난 3분기에 월 113만 원이 넘었습니다. 이 가운데 세금이 28만 4천 원에 달했는데 작년과 비교해 12.7% 증가한 겁니다. 세금 부담이 커지면 가게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.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정 기자, 잘 들었습니다. 네, 정 기자, 잘 들었습니다.